초대스타 두 분을 소개합니다. 아 기대된다. 이분들은 연예인들이 아닙니다. 스포츠 스타죠. 이런 분들이 나와줘야 돼요. 그렇습니다. 제가 아주 쉽게 섭외를 했습니다. 전화 한 통에. 이분들도 오신다고 막 그런 거죠? 아 그럼요. 뭐 어렵게 섭외하지 않고 잠깐 그냥 장난살만 전화했는데 다 오겠다고 하셔가지고 이것까지 달려오시는 분입니다. 하나인더스에 명문구단인데? 이 저 있던 지시는 분들이에요. 원래 빈 그레이그였었죠? 빈 그레이그였었죠? 그렇죠. 이거 하시는 분들이에요. 여러분께 사랑합니다. 또 찌는 분들이에요. 송진우씨와 정민철수! 우와! 우와! 아이처로 오시고요. 이야! 안녕하세요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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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법법 투수가 두 분이 나오셨어요. 아 그러니까요. 아 저희가 말이죠. 아주 쉽게 섭외를 했습니다. 아니 우리 시즌1에서는 대한민국 타자의 또 대명상으로 양준혁 선수 한번 나와서 골프 여신한테 개망진 당하고 아 죄송합니다. 막진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막진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막진 당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소문을 못 들은 모양이에요. 못 들으신 거예요? 우리 송진우 선수와 정민철수 나와있습니다. 야 우리 송진우 선수는요 올라와서 던지면 다 기록이야 이게 그러니까요. 그럼요 이젠. 모르는 게 신기록이더라고요. 왜 이렇게 야구를 오래 하는 거예요? 하하하하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. 야구를 왜 이렇게 오래 하네.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고요. 네네. 아 또 마운드에서 1년 1년 열심히 던지다 보니까 네네.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습니다. 지금 어 그게 각도 무슨 기록이? 좀 많이는 있는데요. 많죠. 네 네. 어 200승하고 어 그 다음에 2000탈삼진 와아 2000탈삼진 근데 그날 때까지 하면 그런 기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? 하하하하 그렇죠. 그냥 그날 계속하면 나와요. 그 기록이 그만큼 관리를 잘 하시는 거죠. 그날 때까지라고 그래. 오래 해야 됩니다. 그럼요 그럼요. 나도 이거 오래 해 먹어야 돼. 하하하하 오래 해야돼. 오래 해야돼. 우리 개그계의 송진우 씨예요. 하하하하 그래 해야 돼. 알겠습니다. 지금 보기플레이 좀 하신다고요? 아 90대 초반이 베스트고요. 어 마음은 보기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뭐 짧은 거리가 굉장히 그럼 막 벙커 들어가 그러면 공을 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. 물론이죠. 하하하하 우리 성지민 선수는 싱글라는 얘길 볼까요? 싱글 아 시즌 끝나고 아 좀 지인들과 공을 치면서 스코어가 많이 줄었고요. 싱글은 아닌 것 같고 80개 초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와 오늘 아침에 78개 쳤다고 그랬잖아요 저보고 그럼 싱글 와 웃기는 형이다? 형 속지마 속지마 형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오늘 아침에 78개 쳤대요 아 그래요? 우와 알겠습니다. 이따가 뭐 정말 78개인지 거짓말이 없네 그냥 다 얘기하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는 아시다시피 공을 치지 연습잡도 안해요 우리는 골프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골시만의 독특한 가르침으로 실력은 쑥쑥 웃음 장렬 골프의 신 맞춤 레슨 오늘 송진호 정민철 선수의 숨겨진 실력이 공개됩니다 하하하하